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W 추가 상장이 또 나왔죠. 내일 매도가 가능합니다. 내일 매도가 가능한 내일 금요일이죠. 1순위는 누구냐? BW10이 이런 사람들이 1순위 VIP죠.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반드시 챙깁니다. 거의 반드시 챙긴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주들은 별로 좋지 못했지만 1차에 비해 오늘 상승폭이 아주 꽤 크게 나타났죠. 거래량과 상승폭 수급 정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강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상장이 1월 23일이죠. 1월 23일에 추가 상장 주식이 7만 5천주입니다. 자 이거 꼴랑 7만 5천주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입장을 한번 잘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전에 팔았던 물량도 그 10위 주인들도 같은 VIP고 이 사람들도 같은 VIP죠. 같은 VIP다라고 하면 누구는 비싸게 팔 기회를 주고 누구는 비싸게 팔 기회가 아니고 더 싸게 팔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은 조금 별로 좋지 않겠죠? 기분이 자 지금 3만 1천 8백원 짜리입니다. 3만 1천 8백원 짜리 상장일이 1월 23일이고 1월 23일이니까 내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수급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올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래를 통해서 들어올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전을 엄청나게 돌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주체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얘를 갖다가 7.3%나 올려놨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기한 상황이다. 신안에서 2만 주 매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500주 매수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장이 끝이 나가고 보니까 연기금이 1만 6천 주 들어왔고 투신이 2만 4천 주 들어왔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6천 주 매도를 한 상황인데 매수 주체가 특별하게 없는 상황이다. 특별한 매수 주체 없이 주가를 이만큼 올려놓은 상황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상황인데 별다른 특별한 호재 뉴스도 없습니다. 특별한 호재 뉴스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선 흡입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렸죠. 여기도 기관이 4만 3천 드로고 외인이 2만 5천 매도가 나왔는데 2.7% 하락에 레고 캔바이오가 1.1% 하락을 했죠. 수급은 똑같죠. 외인 팔고 기관 사고 셀트리온 외인 팔고 기관 사고 수급은 똑같은데 HLB만 지금 주가 위치가 상당히 다르다. 크게 올라간 상황이죠. 장 초반에 크게 힘을 써서 올려놓고 계속해서 주가 관리를 해주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밀어 올려주고 다시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일 7만 5천 주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고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죠. 12물량들이 나온 수준인데 지금 이 정도 올려진 가격이니까 4만 6천 원대니까 4만 6천 원대면 여기에서 매도한 수준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충분히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23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왔죠. 230만 주 가지고 7%를 올렸다. 이렇게 230만 주로 7%를 올려줬다라는 것은 돌아서는 흐름이 강력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적어도 매수에서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생기게 되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4체물량이 내일 BW 주식 전환에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진행되면 시간에서도 조금 올랐죠. 시간에서 조금 올랐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가 좀 높여주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밀리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죠.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섰다가 다른 바위들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특별한 호재 없이 거래량을 230만 정도 230만 주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내려오던 거래량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 없는 수준에서 이렇게 지금 밀 올렸다. 이거는 약간 페이크성 상승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다가는 권한행군의 또 늪에 빠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죠.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1% 올라서는 모습 보였고 여기도 마이너스 3.8% 갔다가 고가가 4.8%죠.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정가 10% 올리죠. 10%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주 뭐 힘든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도 보면은 7%가 올랐고 여기는 10% 올랐죠. 10%가 올랐는데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죠. 180만 주 정도 거래량으로 10% 올렸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이제 지지 라인 딱 받아주고 거래량이 180만 주 거래가 되면서 10%가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부터 상승 시작이구나 그런 느낌을 딱 만들어주죠. 그리고 시가를 2.9%에 시작하고 또 눌러버리죠.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사가지고 장기로 끌고 가겠다 라는 관점으로 매수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힘든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기 좋고 지금 여기에서 쭉 이렇게 한번 내리면 쭉 엘도 속으로 내려오죠. 근데 여기에서 엘도 속으로 내려오다가 한번 크게 밀어올렸습니다. 크게 밀어올린 상황인데 거래량이 살아있지 않죠. 거래량이 살아있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채물량이 나오는 부분이 아주 크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신규로 매수를 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뭐 이거 이제 2차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고 믿으시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도계를 한 번 더 준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내일 사채물량이 이렇게 나올 때 같이 내가 봐도 내가 바로 세력이다. 사채를 팔기 위해서 내가 올린 거다. 그런 빙의를 하는 거죠. 내가 바로 세력이다. 라고 빙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오히려 이제 좋은 실적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상승 흐름이 추세적으로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았으면 거래량도 더 크게 일어났을 거고 매수수채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지금은 매수수채가 없죠. 매수수채가 없는 겁니다. 투신하고 연기금이 무슨 뭐 24,000주 16,000주 이 정도 매수해서 와 이거 3만주나 샀네 4만주나 샀네 이거 가지고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그렇죠 4만6천원짜리 3만주 사가지고 7%를 끌어올렸다. 좀 말이 안 맞죠. 여기도 3만주 샀죠. 금투하고 기타 법인 여기도 보시면 투신이 4만주 사고 연기금이 12,000섭죠. 금투가 밀어버리니까 밀려버리죠. 그 다음날 또 밀리죠. 지금 이 투신하고 연기금이 뭐 아주 대량으로 매수를 했으면 어 이거 2차상승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기관이 매수가 11만주 들어오고 외인은 7만5천 매도했죠. 900원 올렸다가 1,100원이 다 빠져버리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3,100원이나 올려줬습니다. 3,100원 이렇게 많이 올려준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바이오 쪽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HLB 이런 매수주체 없이 7%나 올려준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내일 사채 물량들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조절을 아직 못한 상황이다. 정말 고마운 세력이죠. 이런 고마운 세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매수주체도 별로 없이 자전 돌리는 식으로 해서 자전을 돌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수료 비용이 좀 많이 나왔겠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7%나 올려준 상황이다. 그리고 시간에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내일 시가는 좋을 거고 시가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고 좀 잠깐 올려주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고의 매도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시장 상황도 좀 그렇고 지금 다른 거는 다 내려오는 상황에 혼자서 올라간 것도 그렇고 뭔가 신뢰성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승에 상승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줬는데도 눈치를 못 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비중 조절을 좀 할 기회를 제대로 잘 마련 해줬다 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